자 여기에서는요 비 컨스터드가 아니라 여기만 컨스터로 바꿔주면 되겠구요 여기는 삼형식으로 사용됐고 고려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왓절 목적으로 사용된 거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important의 ly 를 빼 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can be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 형식 여기는 주격보호 형용사 자리입니다 자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with your immediate boss 너의 즉각적인 보스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상사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a human resource manager or senior boss 인사과의 어떤 매니저나 혹은 그 이제 이제 더 높은 보스가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하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부장이 이렇게 종종 고려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peer support can be important in saving your situation 그래서 동료들의 지지는 너의 상황을 구하는 것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위에 있는 상사랑 과장이랑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제 부장이 아니면 이사가 아니면 회사 사장이 그 문제를 조사하는데 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 그러면 아이고 얘가 문제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안stick이 뒷될 거고 그러면 안avaş?